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여기가 레미안 포스티지 어떤 동의 옥상에 올라왔어요 계단실에 이게 아크로리버파크구요 우와 이쪽에 심한 포 센트럴 자기가 잘 보이네요 여기가 원밸리 봉사 현장인데 이야 시커맣게 주변에 전등이 아주 이쁘게 장식이 잘 되어있습니다 세비성까지 아주 끝내주게 잘 보입니다 예전에 여기 아파트에 있을 때는 세비성 끄트머리가 살짝 보일 듯 말 듯 그랬거든요 옥상에 올라가면 살짝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잘 보이네요 이야 지금이 레미안 포스티지가 최고인 것 같네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좀 있으면 또 안 보일 거에요 아 저거 멀리 반포 자유도 보이고 아 여기가 엘리베이터실이 있는데 조금 내려가서 불빛이 있어서 불빛이 없는 곳에 가서 기발제 좀 더 잘 나옵니다 이야 이쪽에 창문을 쪼클이 엎어서 창문 밑으로 이렇게 찍으면 훨씬 잘 보이죠 우와 지금까지 큰일 납니다 진짜 진짜 멋집니다 여기가 31층입니다 31층입니다 31층 여기가 뭔데 여기 공사입니다 여기가 뭔데 여기 공사입니다 여기 여기 굉장히 많이 두어 2.0 5.26 여기까지 1.0.TG 계단실입니다 1.0.TG